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입니다. 오늘은 삼성을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낸 이건희 회장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벌써 이건희 회장님이 타개하신지가 꽤 되었죠. 그분이 경영 현장에서 이야기했던 어룩들을 모은 책이 나왔습니다. 이건희의 말이라는 책인데요. 오늘 이 책에서 제가 8개의 명언, 어룩들을 뽑아봤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록입니다. 불황을 체질 강화의 디딤돌로 삼아라. 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연은 더 높게 뜰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도약의 계기로 불황을 체질 강화의 디딤돌로 삼을 수 있는 땀과 희생, 그리고 용기와 지혜이다. 바람이 강하게 불어야 연을 높게 뜰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람이라는 게 실현, 역경 이런 거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불황이 올 때마다 이게 그냥 위기 이렇게 인식한 게 아니고 지금이야말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고 체질 강화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되었을 때 아, 나 힘들어. 나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면은, 아, 지금 내가 뭔가 변화를 해야 될 시기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무엇을 해야 앞으로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다쳤다면은 그건 아주 좋은 변화의 시기가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니까 좌절만 하고 계시지 마시고 앞으로 내가 이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도약할 것인지 이걸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금 안주하면 미래는 남의 몫이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고 현재의 편안함에만 안주한다면 정상의 자리는 남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다. 이건희 회장님이 3단 경영하실 때 항상 얘기했던 게 항상 위기라고 그러니까 어려우면 어려워서 위기고 잘나가면 지금 잘나가지만 지금 가장 위험한 위기가 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씀하셨던 게 저게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 만족하는 순간 안주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뭐 잘 잘 수가 없어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남들도 가만히 있나요? 그렇지 않죠. 남들은 부지런히 앞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난 이제 뒤로 뒤처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주하는 순간 미래는 남의 몫이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면 현재의 편안함을 안주하면 정상의 자리는 남의 것이 돼버린다. 우리가 주변에 보더라도 알고 있죠. 현재 어려우신 분들이 과거에 내가 아니랬는데 과거에 내가 잘나가는데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과거의 성공에 도취하고 과거에 안주하시는 분들이 주로 하시는 말들이죠. 그래서 절대 안된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실패는 많이 할수록 좋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 실패하지 않는 사람보다 무언가 해보라다 실패한 사람이 훨씬 유능하다. 이들이 기업과 나라의 자산이 된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죠. 하지만 내가 뭔가를 해서 성공하면 엄청난 돈과 명예 이런 게 생기는 거고 실패하면 실패했다는 경험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경험이 훗날에 성공의 걸음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도전을 많이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패라는 건 도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도전을 해서 실패하더라도 그게 다 내 자산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하시는 게 좋아요. 마치 2021년 1월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올해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획 하나를 추가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실패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 그런 도전들을 많이 하시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기업이라고 무조건 이길 수는 없다. 군살이 많으면 격투에서 불리하다. 기업 간인 경쟁도 크다고 이길 수 없다. 승패는 몸집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주변의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단련되어 있는가에 좌우든다. 큰 기업이라고 무조건 유리할까요? 우리가 대마불사 이야기하면서 큰 기업은 절대 죽지 않는다 무려한 얘기 많이 하는데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례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있죠. 테슬라라는 기업은 자동차 산업을 했던 기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나타나더니 지금 GM, 현대, BMW, 벤츠 이런 회사들보다도 훨씬 더 큰 회사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지금 이 시기 속에서 전기차라는 흐름 거기에 빠르게 적응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앞서갈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에 민감한 기업들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는 기업이 결국 살아남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을 활용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잘 나갈 수 있을까요?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변화가 생겼으면 빠르게 거기에 적응해서 뭔가 나만의 것을 만들어내고 많은 도전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결국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셔서 새로운 승리 새로운 뭔가 이루시는 그런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공을 거두었던 수많은 변화들의 공통점은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모든 변화는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변화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꺼번에 모든 변화를 이루려고 기대서는 안 된다. 세 가지 공통점 나부터 변화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안 되는 사람들이 남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남들이 뭐 이거 해줬으면 친구가 뭐 이거 해줬으면 엄마가 이거 해줬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는 안 돼요. 그 사람도 어차피 안 바뀌어요.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것도 힘들는데 어떻게 내가 남을 변화시키겠어요. 불가능한 얘기지. 결국에는 내가 변화를 해야지 그 주변 사람들이 변화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변화의 방향을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뭐 중구난방으로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하고 이러면 정말 하나를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그걸 분산시킨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로 모으셔야 돼요.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그 방향에서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한꺼번에 모든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욕심을 내요. 내가 이거 한 번에서 뭐 어떻게 돼 보려고 내가 주짓을 때 한 번에 뭐 부자 되려고 부산 투자 한 번에서 어떻게 뭐 부자 되볼까 이런 생각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이 결국은 다 욕심이고 그게 결국 다 실패로 이어지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모든 변화를 이루려는 게 아니고 아주 작은 변화 그 변화를 잘게 쪼개가지고 아주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중요합니다. 나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는데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선진국 지표 중에 하나가 나무를 심는 거라고 얘기해요. 나무를 심는 거 근데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자기 자식 손자 대까지도 수확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쵸? 뭐 조금 자라고 뽑아버리면 나무가 자라지 못하니까 그런데 당대의 본전을 다 뽑으려고 하니까 좋은 나무를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할 때 뭐 이거 내가 잠깐 해가지고 뭐가 막 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했을 때는 오래 보고 길게 보고 내가 잘 갖고 와야지 여기서 좋은 뭔가를 수확할 수 있는 거지 잠깐 뭐 해가지고 안 되네? 또 딴 거 하고 잠깐 뭐 해서 또 안 되네? 그리고 뭐 이거 하면 당장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긴 안목으로 길게 큰 그림을 그려서 하셔야 됩니다. 일곱 번째 상대적 경쟁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희 회장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차별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어느 기업도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다. 절대 경쟁력을 갖추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경쟁사에 비해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 상대 경쟁력 차별화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것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삼성도 이재용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이 화학 쪽을 롯데에 팔았어요. 자기는 반도체 사차산업 한 명 이쪽에 집중하겠다는 거죠. 화학도 돈이 못 버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통째로 하나님과 롯데에 매각을 합니다. 그게 다 차별성 상대적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죠. 그리고 하만카돈이라는 스피커 회사를 삽니다. 음향 오디오 음향기기 회사를 사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시장에 삼성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새로운 루트 새로운 산업 모델을 뚫었거든요. 잘할 수 있는 것을 차별성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걸 잘할 생각 버려야 돼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다 잘하겠다? 그럴 시간도 없고요. 그러기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가지도 잘하기 힘든데 모든 걸 잘하겠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 딱 하나를 찾아서 거기서 가장 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건희 회장이 남긴 가장 유명한 말이죠. 프랑크프루트 선언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루나 2.5류가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잘해봐야 1.5류입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꾸십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모두 바꾸시다. 앞으로 세상에서는 이제 이 선언을 통해서 삼성이 디자인의 눈을 뜹니다. 앞으로는 세상에서는 뭔가 제품의 성능에서는 차별성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다. 디자인 인재를 굉장히 많이 영입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삼성이. 그러면서 지금의 삼성이 된 건데 지금의 삼성 디자인을 갖고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건희 회장의 결단 체질 개선 이런 것들을 수없이 매년 위기론을 강조하면서 변화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현재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을 해야지만 더 잘나가고 더 잘될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2021년 어떤 걸 혁신하시겠습니까? 어떤 걸 바꾸시겠어요? 그것을 아주 잘게 쪼개셔서 아주 조그만 변화부터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도 인류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희의 말 이라는 책을 가지고 나눠봤고요. 오늘 이렇게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꿈꾼잡아 성장의 경제적 자격의 성장에 대한 컨텐츠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